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나이성 방송 제널의 한국과 뉴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15자 국회는 약 한 달간의 직업 끝에 많은 중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면서 질자회기 프로그램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회는 6월 29일 국회의사당에서 제7자회의를 배회했습니다. 제15자 국회 실자회기 배막연설에서 전 탐문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법안과 결의한 조안이 많은 부문, 많은 분야와 관련되어 전국 유권자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업무는 당의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국회는 국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 상임위원, 보종리, 공안부장관,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장은 입법 업무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가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회기 중 임법 업무 내용이 가장 많은 회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지지율으로 국회는 11개 법률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3건의 법정 결의안을 포함하여 21건의 결의안을 심회 및 통과시켰습니다. 11개 법안에 대해 우선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4년 첫 5개월 동안 세무업계는 37조 통이 넘는 세금 부재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부재는 여전히 증가하는 주세입니다. 2024년 5월 31일 현재 전제 사업비 관리하는 총 부재는 199조 9,640억 동으로 조산되며 이는 2024년 4월 3일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절이 중인 세금 부재와 항소된 세금 부재를 제외하면 총 세금 부재는 176조 통 이상으로 조산됩니다. 세금 부재 구조와 관련하여 회수할 수 없는 부재는 16%를 자지합니다. 회수 가능한 부재는 57.5%를 자지합니다. 세금 및 수수료 부재는 32.3%를 자지합니다. 토지 사용료 부재와 토지 임대료는 25.2%를 자지합니다. 재무부는 경기와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부동산 업체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세금 부재 금액 특히 토지 사용료 부재 토지 임대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금 부재는 부재 세금은 국민과 기업이 2023년 소득세 결산과 납부 마감일이 되었을 때 연장된 세금을 제대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상되었습니다. 6월 29일 럼탄헌 앤포 면회 공동체 학습 및 문화 센터에서 2024년 폐기물 채활용 조치와 결합된 환경을 위한 행동의 달에 호응하기 위해 발기식을 개최했습니다. 럼탄 지역인민위문회 대표는 행사에서 이번 발기식은 각 시민의 환경오염과 악화를 방치하고 줄이기 위한 책임감, 결심, 행동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환경 진화적인 제품 사용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기관, 부서, 지부, 지역조합, 지방정부, 단재, 개인 및 기업비 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녹색 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시를 취할 것을 요정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앤폭 지역 정책촌에 나무 300그루를 심었습니다. 행사 내에서 전연자원 환경부는 환경보호응권 포스터 디자인 콘테스트를 발족시켰고 참가하는 제품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중요성과 가치, 환경의 다양한 가치, 생물 다양성의 가치 및 보존, 환경파괴, 행위, 규탄 등 주제에 집중합니다. 6월 25일 케냐가 이끄는 다국적 경찰 400명이 아이티의 갱단 복력 방지를 지원하는 국제 임무로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 도착했습니다. 수도의 시민들은 이러한 존재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인들은 다국적 경찰에 줄어넣는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기로 흐망하지만 이 경찰이 오랫동안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르토 프랭스 주민인 클라우드 다인 씨는 개냐가 이끄는 경찰 얻기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병화로운 삶을 되자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월 25일에 도착한 경찰 400명 집단은 2023년 10월 안보리가 통과시킨 거리안을 따라 UN이 아이티에 배치하기로 약속한 천명의 경찰 중 첫 번째 집단입니다. 다국적 경제력은 올해 1분기 아이티에서 무장단체와 관련된 폭력 사태로 인해 2,5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는 UN 보고서가 나온 이후 배치됐습니다. 이것은 아이티인들이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월 29일에는 강붕과 고온으로 인해 크리스 전역에서 약 5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당국은 시민들에게 숲이 있는 지역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슬리포스 섬에서 화재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헌지 소방대는 노력했지만 낮은 조목에서 빠르게 번진 화재로 집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당국은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파르니타 산에서 또 다른 조목할 만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전주에 있던 장미가 폭발해 발생했습니다. 기후위기 및 시민보호부 장관 바실리스 키킬리아스 키킬리아스에 따르면 저녁까지 화재는 가라 안 났지만 약 160명의 소방관이 여전히 화재의 집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나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채널 한국과 뉴스로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강까지는 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